박명수 선생님한테 그런 나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? 아, 네, 네.. 그런 것도 펀치다인이라고 합니다 펀치다인 요 밥을 새끼 먹지, 그래서 넌 명수 새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, 맞아요 이런 게 퍼트나오네요 야, 너는 잘한다 이런 게 되는 거래요 명수 밥을 새끼 먹지, 그래서 명수 새끼 기분 나쁜 자 대응을 못 대고 쓰지 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웃게 만들잖아요. 네가 나한테 미친 영향으로 난 미친 놈. 그냥 욕하고 싶은 건 욕을 안 돼요. 자이나에 가서 고백하면 자이나. 자이나에 가서 고백하면 자이나.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는 책 피자. 아 재미있잖아요. 좋았어. 요 MC. 아직 애들 많이 알고 있어서. 요 MC. 3월달에 대학생이 강해지는 건 개강해서. 개강해서. 길거리에서 누가 치고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. 친자 확인. 이건 수수께끼 아니야? 아니. 수수께끼가. 아니 이게 무슨 퍼트라인이야. 이거 논센스. 이렇게 하면 안 돼.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. 여러분 여러분. 흥부가 아니라 아홉 명을 내면. 이거 책 있잖아요. 아재 개구. 아재 개가 퍼트라인이지 뭐. 이게 무슨 고기예요. 돼지고기. 그렇지. 오케이. 딸이가 직장을 잃어서 딸기 싫어. 장롱 안에 불이 나서 장 안에 화내. 여의도 바보 아니야. 여의도 바보 아니야. 여의도 바보 아니야. 시가 위사가 제일 싫어하는 아파트. 이 안셋. 혓바닥이. 혓바닥이 너무. 혓바닥이 너무. 아니 아직 이거 퍼트라인이지. 건강하고 체크해 봐. 혓바닥 건강하고 체크해 봐. 너무 하얘게 맞게 되는데. 이거 퍼트라인 맞죠? 퍼트라인 맞죠? 우리는. 우리는 가르쳐주도록 합니다. 두 분이 가르쳐주도록. 유년이 인증이었어. KBS KBS